도네츠크주에서 인민공화국이 장악한 지역. 2014년 5월 9일 현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한 자칭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란 도중인 2014년 4월 7일 독립을 선포하여 5월 24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함께 연방을 결성하였다. 2015년 5월 20일 민스크 협정을 통해 노보로시아 연방국은 해체되었으나 미승인 국가로 남아있다. 2014년 9월 현재 러시아를 포함한 어떤 나라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미승인국인 나모세티아만이 승인하고 있다. 5월 11일이 분리독립 투표에 찬성을 촉구하는 빌보드 2014년 4월 7일 수백명의 시위대가 도네츠크의 정부청사를 장악하고 주변 도네츠크주의 주변 도시를 점령하고 독립을 선포한 자치공화국이다. 지도자는 인민의 주지사라고 불린 파벨 구바레프였는데 그는 3월 6일 이후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에 의해 구금상태에 있었으나 5월 초 교환 형식으로 석방되었다. 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가수반 데니스 푸실린 4월 말 독립을 선언한 동쪽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함께 5월 11일에 분리독립 관련 주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5%의 유권자가 참여 89%가 찬성하였다. 12일 루간스크와 함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공식 선포하였다. 13일 도네츠크 루간스크 두 공화국이 통합에 관련한 회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4년 5월 24일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과 함께 노보로시아 연방국이라는 국가연합을 결성하였다. 6월 16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당국은 지역 세무천과 우크라이나 국민은행을 장악했다. 동년 4월부터 7월 사이 도네츠크주의 거의 대부분 지방이 인민공화국의 세력권이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이들 지역의 상당수를 빼앗겼다. 이 반격은 인민공화국의 세력권을 그저 도네츠크 부근에만 머물게 했다. 그러나 8월 친너반군의 재반격으로 다시 어느 정도의 땅을 회복했다. 인민공화국이 도네츠크주의 거의 대부분을 잃었었을지라도 도네츠크와 호를리우카 등의 주요 도시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00만가량의 도네츠크주 인구 중 그 과반을 통치하고 있다. 이후 2018년 현재까지 돈바스 전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수반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가 급조폭발물로 사망하였다. 2018년 11월 11일 돈바스 자체 수반선거에 데니스 푸실린이 60.85%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후 11월 20일 데니스 푸실린은 2대 수반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